돈스탑은 당신의 쇼인도를 광고 스크린으로 만들어드립니다. 투명, 불투명 전환 효과와 다양한 스크린 형태로 매장 앞 고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케팅 수단입니다. 돈스탑은 효율적인 공간 매치와 시선을 끄는 광고 영상을 통해 새로운 수단이 될 것 같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. 분할된 창문형 구조여서 광고가 어렵지 않을까 했었는데 주변의 이목을 끄는 광고 효과로 인해서 매장을 알리기가 한결 더 수월해졌습니다. 광고가 나오지 않을 때는 쇼인도가 투명하게 보여서 인테리어적으로도 깔끔해서 좋습니다. 스마트한 기술, 진보된 광고 플랫폼, 쇼인도 광고 시스템, 돈스탑 광고 플랫폼, 쇼인도 광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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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인도